NX-32에 새롭게 탑재된 도영선 전용 손뚤림 보정 기능인 DIS 디지털 방식의 손뚤림 방지 기능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해대 상태이고요. N모드 촬영을 통해서 30분의 1초 설정을 적용한 상태입니다. 메뉴를 통해서 해당 기능을 해제하거나 설정할 수 있는데 현재 상태는 해제된 상태이고요. 렌즈는 45mm의 V1.8 2D 3D 렌즈로서 광학식 보정 기능이 탑재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일단 일반적인 형광등 상태에서의 실내인데요. 지금 45mm 상태이기 때문에 효과 수준이 아주 크게 드러나진 않지만 현재 해제 상태에서 그냥 일반적인 상태라고 판단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DIS 손뚤림 보정 기능을 켠 상태를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학, 유동이 해제된 상태입니다. 광학, 유동은 해제된 상태인 상태입니다. Previously, 이유는 www.你是 aik veces 엄청나는 악moros que 깊자와 아주 숙이다. Japan은 유튜 organized 가장 좋은가 contempor 거에요.